한쪽 팔이 없는 미국 대학농구 선수가 멋진 덩크슛을 성공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태풍이 되기 전인 98w 열대요란 시기부터 중국으로 갈지 아니면 한국으로 올지에 대하여 여러 수치 모델들의 모의가 양갈래로 나뉘면 말도 많았던 5호 태풍. 독수리에 대한 예측이 드디어 오늘 7월 23일 일요일에 모든 수치 모델들의 예측이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서 대만을 관통한 후에 중국 저장성에 상륙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다행하게도 이른 시기에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는 상황하에서 이번에는 6호 태풍 카눈과 7호 태풍 간이 발생하는 예측을 미국 기상청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면서 또다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세계의 트리플 태풍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서로 간의 영향을 일정 구분 주면서 결국 이러한 환경들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 상황하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태풍이 최근 발생 중인 필리핀 동쪽 해상, 팔라우, 괌 등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상당한 열량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연직시어 또한 태풍 발생 초기에 비해서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약화되면서 태풍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결국 5호 태풍 독수리, 6호 태풍 카눈, 7호 태풍 간 모두 매우 강한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슈퍼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입니다. 미국 기상청에 의하면 5호 태풍 독수리는 27일 목요일에 대만과 중국 저장성을 강타하며, 6호 태풍 카눈은 7월 31일 월요일에 대만을 강타한 후에 중국 저장성과 광동성으로 진출하고, 7호 태풍 간은 8월 1일 화요일 새벽에 괌 주변에서 발생하여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쪽으로 북상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수치 모델의 예측은 계속하여 변할 수 있으므로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